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밥은 먹었냐고 웃는 상냥아 네 말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긴 건지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니 우리 이별인 거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내가 싫증났는지 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줄래 네가 말하는 그 모습처럼 고칠게 다 고칠게 떠나지마 자 무난하게 93점으로 커튼은 내려갑니다 나는 아직도 네가 내 것만 같은데 오늘도 내게 전화를 걸어서 잘 자라 오늘 밤 꿈에서 보자 달콤한 말해줄 것 같은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 거짓말이니 모두 거짓이었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빙판이 녹을판이었을 때 난 어떡해 왜 그리 차가운 건지 예전에 네가 맞는지 너 전에 만나던 그 사랑 때문이니 말해줄래 네가 만나는 그 사람처럼 고칠게 다 고칠게 떠나지마 내게를 넘기게 ерм한 건 1 2 3 4 5 6 6 아멘